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세누아의 세누아렌다. 세누아의 색 맞죠? 헬블레이드 진행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아 여기죠. 따오딱 한번 해볼게요. 내려가는 거 맞냐? 내려갔다고 괜히 또... 내려가. 맙소사와 함께하라고 생각하십시오. 맙소사와 같이 맙소사와 함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맙소사와 함께하는것입니다. 이 문화는 정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삶의 일도 여러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 꼭 헤드셋을 끼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자 여기 퍼즐이 있죠 여기가 최종 첫번째 보스의 문같은데 발라분이 두마리가 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왼쪽으로 가보자 여기에 딜리엘 음 여기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길이 아 그래픽과 분위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여기 요게 물인 것 같죠? 아니 뭐가 달라지는 거야? 어우 진짜 어려워 이번에 어우 좀 후딱후딱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퍼즐이 이렇게 넉넉진 않아요 어? 여기 다리가 연결됐나 보다 그렇죠 여긴 다리가 끊어져있다가 연결됐죠 요런거 꼼꼼하게 봐줘야 합니다 반대쪽에 서라진다 음 반대쪽에 서라진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생기겠죠 어? 아 여기 길이 보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이 planted기 일단 문을 열어 두고요 이메일 것 같다. This is a hand! Ymir was a frost giant, a being of darkness. And all his sons and grandsons were dark after him. Of his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some were monsters but others were fair. 아멘 여기서는 점프? 이거 못올라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헤매겠는데? 이렇게 하면 문 닫히겠죠? 문이 닫히긴 하는데 다른게 뭐 달라진게 있나? 음... 없어 얘네들이 바라보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힌트인데 여길 바라보고 있다 저기서 들어온거죠 왜 못내려가냐 아니지, 내려갈 수 있어야지 바라보는 곳이 힌트인데 저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노란거, 아, 불빛 여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네, 뭐가 방법이 방법이 없나?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아, 어려운데? 여기에는 아까 그, 그 석상밖에 없나? 뭐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죠? 내가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미울은 바다 이미울은 소년대인이었어요 검은데의 발이 있는 것 같고 이 녀석들은 그의 왕이 뒷받고 그의 왕이 뒷받고 그의 왕이 뒷받고 그가 근처에서 멈추고 있는 왕이 내려갈 수 있겠지? 못 내려가 저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돌아가더라도 가보죠 조금 더 빨리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아니잖아 이게 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길이 없네 여기는 길이 없어 여기 너무 어려운데 여기 없고요 뭐지 어떻게 깨라는 거야 아 어려 어려 일단 왼쪽으로 가보죠 뭔가 있겠죠 여기 여기서는 저걸 알 수 없고 저쪽으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되놔 자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여기 여기서 뭐 점프도 안되는데 여기서 무슨 문을 바라보나 문을 바라보는게 있나 쟤가 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거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여기를 가리키는거네 여기 여기 뭐 다리가 끊어졌는데 다리를 다시 포기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가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루프를 뭐 루프를 잡아 잡는거였고 뭐야 아 공략보기 싫은데 올라갈수 없잖아 점프도 없고 여기가 뭔가 있는거 같은데 제가 여기를 괜히 손가락질을 아 여기서 뭐 조합이 만들어지나 조합이 만들어질 만한 곳이 아닌데 여긴 그렇죠 무시하고 아 이게 헤매다 끝날거 같은데 오늘은 아 어제도 폴아웃 96을 하는데 정말 헤매다 끝났어 헤매다 아 아 아 아 하나하나 헛으로 봐선 안돼 자 17분 동안 헤매고요 하나를 어 어 해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야 이러면 재미없지 너 어디 바라보고 있는거냐 여기로 180도 딱 바꿔서 전혀 전혀죠 자 이걸 했으면 여기 오게 했어 여기 왔으니까 뭐가 있을테 있을거 같은데 뭐가 있냐 아 못나왔어 아 그렇지 일로 갈 수 있겠죠 짜잔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뭐가 달라진거죠 아 이거 보이고 안보이고 그러는구나 근데 얘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전혀 여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봐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돌리면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아 그렇지 이게 사라졌네 그렇죠 많이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지워가는 거구나 지워가는 거 지워가는 거 지워가는 거 지워가는 거 지워가는 거 자 이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니야 아니야 성급해 성급해 자 일단 이쪽은 처리가 됐구요 여기서 여기로 뭐 잘 풀릴 것 같은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얘가 여기 나무가 있구요 여기 없고 여기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로 와서 이걸 보면은 어 어 자 없어졌고 아 이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안에 내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어 대단해 여긴 막혔지만 여기 문이 열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기 계단이 생기면 아 계단이 안 생기네 여기 일단은 뭐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올라가 보죠 아 위에 또 다리가 끊어져 있었었는데 연결됐을 수도 있고 연결됐잖아 아 그거 봐 재밌어 재밌어 자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 없어졌어 자 이제 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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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보면 되겠죠 저итель mechanic 赤이 더 억지된 제 relaxed 걸 Meet 어릴 Eagle 다 어린이들 구ương 발음 glad 무슨 관계가 자꾸 코, 다 하네 remember sempre 어디서 봐야되냐 오케이 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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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중간 보스가 한 명 나오겠죠 이게 보니까 한 일곱, 여덟 시간 풀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 가장 강한가가 죽을 때 그 시간에 죽을 때 길지 않아서 좋습니다 짧고 강렬한게 좋지 아 으 È 20 40 40 40 50 num 2 , 마지막 환영을 이겨내라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쩌라는거지?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떻게 하라는거지? 올라갈수 있나? 올라갈수가 없어요 뒷쪽에서?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거기서 끝났지? 문 밖에서 뭔가를 처리하는게 없었는데 저기를 어떻게 갔대? 게이트가 있어야지 그걸 볼텐데 게이트가 여기도 뭐가 있네 흐흠 올라가보자 여기 딱보면 뭐가 다른거지? 뭐가 일단 지나가보죠 지나가서 지나간 다음에 가보죠 제발 말해 말해 세누아 들어봐 내가 핀덴의 핀덴 핀덴의 핀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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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덴의 핀덴의 핀덴가 남성 핀덴의 핀덴이 핀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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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것 정도죠, 오빠의 목소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낙오가 가 modular, 당신의 놈의 사라지고, 은riers의 엘리스의 가락이 받았고, 교통을 받았고, 아멘에 갔을 때. 어디에 갔을 때, 나는 나라를 그 동불에서 이를 죽여 이를 죽여 헬라. 마일On시로, 모자들이 제육의 목소리를 옥니의 호흡에 들었고, 얌지않고, 그는 그의 그의 고소에 그의 피는 심사에 스스로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그의 피는 심사에 그의 날에 그런데, 그의 그의 빛의 새로운 사람을 가리지 그리고 드루 그의 생명을 드루 그의 그의 오늘 나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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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진 다 됐어 아 저 분 뒤에 보스가 있겠죠 아 뭐야 왔던 데잖아 어디로 가라는 얘기지 아... 저쪽 나무로 오케이 오케이 저기도 나무가 있네요 이제 이런 퍼즐은 야 여기 나무 같은데 아닌가 오...이거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나 어...여기서 어... 어...저쪽으로 못 가네 어하 이게... 어딨어 어...저쪽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이게 점점 점점 이걸 복잡하게 좀 해놓는 것 같은데 저쪽은 끝났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면 나무가 나무가 어...나무 생겼죠 여기 없다가 여기 생겼죠 나무가 오케이 쓰읍...어우...참신해 요고요고 예...え... 아...이건... 긴장해 I'm still here Are you two? Where are we? I remember It didn't end well in the wilds It never does You think you can overcome the darkness Make sense of it And once relief settles in Strikes out of nowhere Clowing you helplessly back into the maelstrom Drowning the mind in fear Deeper Deeper Driving you down so far into the void that may be this time There is no coming back Help me But there in the darkness Senua I bet you remembered what he told her Hear me Reach out to me Senua Take my iron mirror Look into it For it is a window into the underworld Within you will see the face of the darkness that you fear And if you focus Like I have taught you to You will also see that as much as the darkness has you trapped within its veil It too It is trapped within your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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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I see you now You let me to the wilds You trapped me there Who 4 Yeah I Can I 5 5 6 10 12 10 16 1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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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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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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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underworld. 아 그래 피기 아 그리고 전투가 굉장히 괜찮은데 그 순간적으로 멈추는 슬립을 거는거죠 슬립을 걸고 싸우는 부분 되게 독특했어요 뭐냐 여기 일단 저기까지 가볼까요 여기는 되게 어둡지 않아 어둡지 않아서 좋아 어두운 지역을 벗어난 건가요 이제 좀 밝은 지역을 나왔구나 좀 그러네요 좀 밝죠 퍼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겠고 일단은 문 두개 중에 하나 문을 연 것 같아요 두번째 문을 열면 헤라임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고 헤라임에서 마지막으로 소영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번째로 벨라분? 벨라분 처치를 완료했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키연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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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